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원룸 등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이 폭락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부산의 한 해안가 주변 오피스텔입니다. 바다 영구 조망과 인근 동부 상권 개발로 관심이 컸지만 최근 분양권을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가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오피스텔은 무려 7천만 원 떨어진 가격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는 역대급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산 지역 오피스텔은 2020년 1만 7천 건까지 가던 거래량이 지난해 6,200여 건으로 3분의 1로 극감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거래가 실종됐다 할 수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전월세 사기와 고금리 등 여파로 시장 관심이 멀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특히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투자 수요가 기피하는 현상을... 그나마 안전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